5. 메르세데스 벤치의 차세대 C클래스의 스파이샷 오는 2021년 공개될 예정으로 있는 메르세데스 벤치의 차세대 C클래스의 스파이샷이 처음 공개됐다. 카스쿱스가 포착한 차세대 C클래스 프로토타입 스파이샷으로 추정되며 위장막으로 완전히 가려져 있다. 4. 차세대 C클래스가 베이비 S클래스로 불리고 있는 전작의 전례를 그대로 따라갈 것인지는 분명치 않으나 위장막에 가려진 차체의 형태는 바닥에 낮게 깔린 차체와 후대의 높이를 봤을 특별 고성능 이미지를 한층 강조할 것으로 추정된다. 델트라인을 치켜세운 측면에는 선이 굵은 캐릭터 라인의 음각이 뚜렷하고 특히 헤드램프와 리어램프의 디자인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다. 또 앞서 공개됐던 차세대 C클래스의 실내 스파이샷에는 극도로 단순화한 센터페시아가 드러나기도 했다. 유럽 현지에서는 프로토타입으로 부착된 만큼 차세대 C클래스의 디자인과 실내 보성에 앞으로 어떤 변화가 더 추가되거나 변경될지 아직 알 수 없지만 BMW 3시리즈와 경쟁하기 위한 벤치의 모든 역량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